손은 사악! 사악 곧장 이끄소! 이 뽀뽀로 가겠습니다. 이 뽀뽀로 가겠습니다. 이 뽀뽀로 가겠습니다. 와 내가 대학교에 가서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 원하는 대학교에 왔다니 너무 설레고. 현재야. 응? 뭐? 현재야 우리가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55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와 내가.. 아 나 이런 컨셉 하면 안 돼. 우리 이름표를 받았었잖아. 우리가 오늘 제일 처음으로 왔으니까 야 내가 진짜 살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우리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너 없어? 나도 컸다. 진짜로? 근데 신입생들 오기 전에 우리가 어쨌든 총학생이잖아. 그치. 살짝 기강을 잡아야 돼. 우리 약해 보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준비됐지? 아 이번 신입생들 좀.. 내가 짱일 줄 알았는데 한번 불러보자. 신입생들 들어오세요. 아 설렌다. 어 복학생 아니에요? 설렌다. 어 안녕하세요. 아 너무 무서운데? 숨기가 없어요. 다리가 길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오틴인가? 선배님 아니세요? 선배님! 23학번이야? 네. 인사 똑바로 해. 선배님! 23학번이잖아요. 왜 이렇게 등기가 빠졌어? 아 저희가 총학생이.. 쓰시고 쓰시고. 우린.. 우리가 그건데? 자 자. 아 안녕하세요. 저기요. 자 일자로 쓰세요. 네. 아 네 일단. 일단 저희는 여러분들을 책임질 총학생회의 현재와 선우입니다. 이야! 이야! 가자! 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첫날부터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괜찮아 괜찮아. 여기 있어. 그러면 저희부터 자기소개를 해보면 일단 총학생회의 제가 진행을 맡게 됐고요. 선우, 김선우라고 합니다. 동갑이군요. 네. 반갑습니다. 애니 많이 받나 보네요. 아 네 저는 그 애니메이션학과를 담당하고 있고 네. 제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너닷 너닷 어? 반갑습니다. 넌 누.. 제 소개에 빠질 수가 없겠죠? 고고학과고요. 현재를 살고 있긴 하지만 과거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요강? 요강! 요강이네. 아니요 고려청자입니다. 와우. 근데 하얀 색깔인데요? 이게 진품 가품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서 인정을 받은 5억 3천 3백만 원짜리입니다. 와.. 이게 진짜 그거라서 대불집 막내야지? 소개를 한 번씩 소개해 소개해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과 문형서입니다. 아 심리학과 좀 친해져요. 근데 그 심리학과가 아니네? 물 찾는 거에요 저거? 전파감직이 아니에요? 더듬이 아니에요? 어 이상한데요?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되게 불안정한 것 같은데 심리가? 아 don't worry about it. 키가 굉장히 크신 네 저는 김영훈이고요. 이제 OT 중에 빵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빵 만들어 드릴게요. 빵담빵담이라는 걸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맞아요 제가 또 빵담빵담 빵담빵담을 옆 사람한테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근데 뭔가 이분한테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빵담빵담 오 심리가 막 움직이고 있어 오 해드릴게요. 빵담빵담 But 구발규정이 있는데 혹시 무슨 과 확인하실 수 있나요? 아 저건 뇌예요. 저건 뇌고 뭐자가 머리거든요. 지금 여기 모자가 머리거든요. 23살 최찬희입니다. 23살이 아니야? 23학번 아니야? 23학번이지 23살이 아닌데? 저는 23살이에요. 저 영재여서 영재는 난데? 재수생이요? 아 재수생이구나. 우리 다 20살인데 혼자 23살이네요. 아 그런 거예요? 근데 되게 재수 없을 것 같은데 재수를 하셨네요? 첫날인데 좋은 말만 해볼까요? 저 사진 중간중간에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조리학 손영재입니다. 어떤 요리를 주로 잘해요? 컵라면부터 햇반 또 제 주특기인 라수제비 근데 이게 또 이제 요리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고 셀프 프로텍션 자기 방어할 때? 네 자기 방어할 때 다음은 왜 컨셉을 제대로 잡으셨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로봇공항가를 보냈습니다. 이건 신발은 이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신발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서 제 신발 이제 잘 찾기 위해서요. 로봇학과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요. 나사랑도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 설계도를 특별히 제가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우주 탐사에 함께할 그 로봇 한 명 한 마리 한 명 한 마리? 이게 우주 가는 애들이야? 실제로 설계도인 거예요? 네 설계도예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우주 탐사를 앞장설 그 로봇이고요. 도와줄 보조 또 로봇 춤을 그렇게 잘 춘다고 나사에 이제 가입하기 위해서는 필수 한번 보여주세요. 오! 오 뭐야! 이분이 더 잘하시는데요? 오오오오오오! 저 나사 갈 수 있나요? 이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기계공학과 수석 입학한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수석 맞아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는데 판매하시는 거 아니죠? 어? 아니 제가 이번에 삼성이랑 계약을 추진 중이거든요 아 진짜? 이번에 새로 나온 스마트컵이라고 스마트컵? 불빛 나는 건가요? 지하철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발명한 스마트컵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들려요? 이거 당겨야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들려 그냥 여보세요라고 알래? 이 정도면? 우리를 들리긴 하는데 오! 훌륭한 제 스마트컵을 지금 상표 등록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 개에 얼마예요? 78만 원 정도 같은 대학교끼리 DC 해줄게요 30% 아니 근데 기계공학과랑 로봇공학과랑 뭔가 앞으로도 접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나중에 협력 한 번 하실래요? 너무 좋죠 하실래요?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실형음학과? 아 좀 어려워가지고 국어 국문학과 아니 본인이 나온 거 아니에요? 국어 국문학과가 어딘지 알고 들어간 거예요? 제이콥입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책을 가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책을 가방으로 쓴다는 말이 안 맞나요? 한글은 읽을 줄 알죠? 잭 잭 잭 책 책 타이타닉? 제가 많이 알려드릴게요 땡큐 되게 소두시네요? 맞아요 내두시네요? 대대지마! 네 저는 육아교육과 23학번 지참입니다 근데 우선 유아가 유아를 교육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은 이제 이렇게 애기들을 잘 울면 안 되지? 울면 안 돼? 무서워요 울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말 특수 교육학과입니다 말 아 그래서? 네 말 같이 왔어요 이 친구 이름은 하지마요 하지마 일본 친구여가지고 하지마 하지마 쌍 이제 서로 이름도 알았으니까 우리가 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조를 나눴으니까 지금 바로 조 이름과 응원 구호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아 그러면 만들면 되나? 안녕하세요 기계공학과가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만들어볼까요? 우리 사실 저는 이거 생각지도 못한 게 남대예요 왜 남학생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봅시다 그럼 혹시 제가 아 추천하는지 아 네 저 그 조 이름을 입구소를 입구소 좋은데 아니 이조 아니면 입구소 하고 싶어 하는데 아 오래 걸려요? 아 됐습니다 아 준비 됐어요? 왜 화났어요? 아니 그냥 아니야 나 빨리빨리 하는 성격이에요 기계도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 나처럼 저희 조 이름은 저희 조 이름은 가짜 가짜 아니 이크조 가짜가짜 가짜 말고요 가짜는 이제 페이크 가짜 가짜예요 가짜 가자 가자 이크조 저희는 이크조입니다 이크조 상상도 못했어요 네네네 구호는 뭐예요? 가짜가짜 이크조라고 방금 했잖아요 팀 이름 말고 구호가 가짜가짜 좀 답답한 스타일이신가 봐요 저희 바로 갈게요 저희 조 이름은 남대문입니다 상현 씨께서 남대인 줄 몰랐는데 남학생 밖에 없어서 사실 저는 오티가 이런 데인 줄 몰랐어요 조 이름이 정해졌으니까 서로의 침묵을 좀 돈독히 해줄 팀 빌딩 레크리에이션을 팀 빌딩 레크리에이션 팀 빌딩 레크리에이션 팀 빌딩 레크리에이션 팀 빌딩 레크리에이션 팀 빌딩 레크리에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최종 승리한 조에게는 아주 멋진 아주 특별하고 아주 멋있는 거대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바로바로 오늘을 더 신나게 만들어줄 고퀄리티 양주 양주? 양주? 그리고 안주까지 양주 안주? 그쵸 또 보팅하면 술이 빠지면 안 되죠 이거 들고 그러지 마 유학 교육과가 이래도 돼요? 미친 거 아니야? 오늘 한참 해야 되겠네 상품이 있으면 또 벌칙이 그렇죠 있어야죠 아리마스노데 벌칙은 근데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우정을 끈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들의 우정을 게임에서 진 팀은 승리 팀에게 따뜻한 칭찬과 볼뽀뽀를 볼뽀뽀를 이거는 양쪽 다 벌칙이네요 아니 아니 우리의 침묵을 다져주는 거니까 되게 도키도키 할 거예요 그럴 거면 입술로 해야죠 네? 자 볼뽀뽀 난 괜찮다 하는 사람 입뽀뽀로 가겠습니다 상대가 누군지에 따라서 쉽지 않네 여기 자 게임 룰을 제대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스피드와 힘이 중요한 게임인데요 바로 황소 줄 달리기입니다 아 또 자신 있죠 자 그러면 랜덤으로 숫자를 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바로 나가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우리 에이스 우와 우리 에이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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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존심 가졌다 자존심 가졌다 우와 안 짰는데 이게 원했던 그림이에요 여러분 찬이 날아갈까봐 걱정되는데 그냥 날아가면 우리가 잡아줄게 뭐 하는 거야 이리 오세요 잠시만 이거 엎드려 있어야 돼 엎드려 누워 있어야 돼 네? 처음에 엎드려 아니 누구 뭐해 누구 끌어야지 이 엎드려 총 쏘러 가니? 이 엎드려 야 Q야 갖고 놀아 자 준비됐나요? 자 깃발을 먼저 쟁취하면 돼요 어 잠깐만요 너무 떨려요 떨려요 괜찮아요 다치지만 마 하나 둘 다리 하나 뻗어야지 야! 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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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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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너무 죽겠다 이겼다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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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날라갔잖아 누가 이겼어요 아 아니 이거를 차야지 제대로 방금 나 저세상 갈뻔 했거든 아 이거 이거 여기 사이에 껴야 돼 사이에 껴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었어 이거 아 이거 이것도 하나 혼자서 못해? 자 준비됐죠? 자세 멋있어요 하나 누워 둘 나이스 나이스 쟤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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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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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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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이게 이게 쟤가 이게 이게 쟤가 이게 아니 이게 밀린다고 불쌍해 아 뭐야 야 밀려서 그냥 해야지 밀리는데 어떡해 야 인간 좋아 좋아 한 번 더 하면 안 돼? 없이 할까? 아 이거 없이 하면 안 돼? 없으면 다쳐 안 미끄러지면 아마 지구 끝까지 계속 할 거야 우리 이거는 더비 대학교에 예산이 부... 자 쓴 다음에 2번 뿅 하고 나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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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업이 좋아요 아 볼만 하겠다 먼바로도 아주 그냥 둘 다 동갑인데 이게 뭔가 맏형과 맏형이 아니네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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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 조리실래 요리해버려 영재야 이번 기회다 자 됐어 둘이 손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수 어 악수 거부러 악수 거부러 악수 거부러 사장님 이거 제스처 뭐야 너무 올드한다 이거 자 잠깐만 워워워 야생만 해요 네 모자 파이팅 준비됐죠? 대기 둘 총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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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형 달려 형 달려 아 세레몬이 좋아 1대1 1대1 여기서 봐야 돼 여기서 보면은 참옥해 나 근데 현타 왔어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 1, 2, 3 1, 2, 3 케빈 약하지 않아 근데 케빈이 형 운동하고 나는 그래도 전 축구선수 출신인데 허벅지 장난 아니잖아요 이제 아니에요 이제 입구조에요? 네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나 이틀 전에 하츠를 했는데 아 이따 붙어서 해봐 선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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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huk 선우삼 선우삼 부작업 바벅트 스피링 los aving 스피링 저 너 알고요 앞으로 fire 자존심 있어!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할 수 있어! 앞으로 가! 오! 에이! 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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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단한데 자존심 있어! 안돼! 앞으로 앞으로 앞에 기어간다 생각해! 하나씩 이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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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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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캬아가 더 위에! 알 수 있어! 사모코! 사모코! 미코! 사모코! 귀여워! 귀여워! 사모코! 안 돼! 사모코! 사모코! 나이스! 나이스! 야! 너 사각화장한테 버린 빠졌어! 네번째 주작 갈게요! 너무 재밌다 이거! 하나 둘 셋! 아 겁니다! 그렇진 않아! 반죽해버려! 길어서! 이거 지면 너무 창피한 건데? 지면 진짜 창피한 거야! 어! 지면 진짜 창피해! 자! 준비되셨었나요? 네! 자! 카운트 주세요!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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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오! 영원! 귀여워! 야 이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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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지 마! 조용히 조용히 도와주고 있어! 아니 이게 너무 미끄러워! 지경야! 귀여워! 걸어야지! 아니 양말이 너무 미끄러워! 안내 매직! 아 됐어! 끝! 야 너무 미끄러워! 자 어쩔 수 없어! 엄청 가깝지도 않았네? 제대로 하려는 건데? 아이고 아이고 어머 어머! 야 형 누가 황소개구리 풀었어! 개구리 검포 갑니다! 그냥 바로요! 다이아! 렛츠고! 주연 자신있지? 자! 하나! 둘! 우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할 수 있어! 주연아! 주연아! 안돼! 안돼! 아 너무 굴력적이야! 할 수 있어 주연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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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벗겨지면 이겼으면 어떡해! 신발이 벗겨졌어요! 아 신발이 벗겨졌어요! 아니 신발 끈 꽉 내야지! 이끄죠! 이끄죠! 좋아 좋아! 근데 이거 지는 사람 입장에서 굴력적이잖아 굴력괴력 자 다음 누구야? 야! 이겨줘! 이겨줘! 황현아! 둘!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좀만 더! 그렇지! 그렇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주연아! 거의 다 왔어! 오케이! 수력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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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력! 야! 3대3! 수력적이야! 지현아 뭐하래? 지현아 뭐하래? 가자! 각오 한마디에서 뽑아갈게요! 각오 한마디 죽이겠습니다! 오우 예! 자! 3G1 픽 할게요! 자! 3! 2! 어! 안 돼요! 왜 이렇게 해! 야! 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조아! 우와! 찍어봐! 자동지 yok! 형! 신발 벗겼어! 저기 신발 벗겼어! 저기 신발 벗겼어! 저기 신발 벗겼어! 신발 벗겼어! 형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올라와야 돼! 지금 지금! 지금 비슷해! 지금 비슷해! 올라가야 돼! 아니야! 올라가! 마시지 마!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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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을 걸린 거야! 야! 야! 자! 아니야 올라가! 지금 지금 올라가! 올라가! 따라가! 올라가! 땅에 붙여! 지겨봐! 어 붙여! 올라가라! 올라가! 와! 안돼! 안돼!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안돼! 지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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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후우! 후우! 와 진짜 이게 대박인데 신발 바뀌었잖아 하면서 씌였어 진짜네요 이거 아 눈물 나 아 근데 이게 이래서 아니 이게 절대 안가 육아교육의 힘이다 덕분에 내가 진 게 안오 damping 덕분에 내가 진 게 안오 toothpaste 오늘의 승자는 Q! 좌우! 수르죽! 아! 창피해! 굉장히 껌이었고요 신발까지 벗겨졌는데 신을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애기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 씨! 면목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황소 달리기 게임 한 번 끝내봤고 무력적으로 졌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가 몇 도 몇이죠? 저희 현재 스코어는 0점이에요 너무 무력을 맛봤어요 놀랍게도 이번 게임의 총 달려있는 점수는 30점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이번 게임은 2인 삼각 달리기 신발 벗어야 돼 자!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나요 이쪽 발 붙으세요 바깥쪽 발 공간 확보해 공간 확보해 3 2 3 2 힐 안 다치게 조심하시고요 뭐야 왜 이렇게 와 왜 이렇게 와 왜 이렇게 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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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찢어주면 다시 해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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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입으면 되잖아 야 이거 부셔 떼질라 해 떼질라 해 조심해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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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2 1 2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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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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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오늘 되게 부러워! 아 왜 밀어? 야 나 안 해 오늘! 아 진짜... 다 왔지냐? 현재가 문제네? 야 우리 팀한테 안 되네 다 왔어 다 왔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게임도 입구수 승리! 축하합니다! 야 안 해! 다음 게임 뭐죠? 오늘 양주로 제대로 적시겠어 남대문 패배 원인! 남대문 팀에서 현지 형 곁에 혹시 오늘 옵션에 엑스맨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저희 팀에 스파이가 있습니다 아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돼 다 아니 중간에 바지를 잘 못 입은 사람들이 누구였죠? 현지 씨와 영훈 씨 평소에 바지를 좀 안 입고 다니기 근데 아직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우리 실망 안 했는데 아 저희요 저희요 실망이 아니라 포기할 거 같은데요?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요! 레크리에이션 궁금해 있습니다 다들 아십니까? 장기자나? 마지막 게임 바로 100점짜리! 늘려서 하늘까지라는 게임을 할 거예요 늘려서 하늘이요? 자 그러면 제한시간 3분 안에 더 길게 만든 팀이 100점을 얻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제빵에 가장 필요한 게 테이프 이어야지 이어야지 아 그렇게 이렇게 일단 형부터 놓고 오케이 아니 뭐야 왜 저기까지 왔어 벌써 이미 했구나 뭐야? 근데 다 연결돼 있어야 돼 꼽아 꼽아 다 연결돼 있어요 아니 아니 여기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 아니야? 아 형 돌아서 가는 거야 돌아서 가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어휴 어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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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모여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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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방에 누가 저런 거 들고 다녀 자 잔말 말고 빨리 하세요 영화 보고 싶어 갖고 왔어 본인 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본인 팀에 하자 하자 하하하 됐어 어 아니 그렇게 짜자짜자하고 죽으면 안 해도 된다고 이게 팀에 인성이 보이는 게임인가 하하하하 아 나 옆으로 말 챙겨오긴 했는데 이거 어땠어 요거 오지 아 이거 안돼 테이프 빨리 빨리 그냥 테이프로 gazan 옷이랑 이어서 이겼어 자 얘네 옷도 한 번 벗었어 하하하하 그냥 해 우리는 우리꺼 뭐야 누가 바지 벗었어 나 내꺼야 자, 바지 또 있어, 바지. 나 이제 못 벗는데, 여기서? 자, 이거! 내가 봐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다. 1분 남았어, 1분! 1분 남았대! 야, 근데 얼마 차이 안 나? 내 면도기를 사 그래, 좋아. 이제 그만 꺼내. 없어. 꺼낼게. 아, 이거 꺼낼게. 오케이, 좋아. 야, 모자 누나. 아, 면발 다 쪼개? 뭐 없나, 이제? 아, 진짜 면봉 다 꺼내야 되나? 아니, 아니. 어차피 이겨서 그냥. 20초 남았대, 20초. 야, 빨리 나 몇 개 줘봐, 면봉. 아니, 저게는 이긴 비. 야, 티큰모아 태산이야, 티큰모아 태산. 면봉 그건 뭐야? 아니, 뭐 어디까지 이어줄까? 이거 너무 귀엽다. 3! 빨리 빨리 빨리! 2! 봉지까지 나. 1! 땡! 됐어. 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여긴 되게 질이 좋아요. 그렇죠, 딱 저희 거. 저게 반 이상이 뭐야, 저게. 사탄이 들렸네, 여기. 약간 음식점으로 따지면 여긴 양이 많은 집이고, 여긴 질이 좋아요. 뭐 먹고 싶어요? 만약에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아니면 뭐. 전 무조건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죠.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 하나 먹고 싶어요, 뷔페 가고 싶어요. 배가 불렀네, 불렀어. 여기는 뱃속에 연가시가 많네. 그러면 우리 심판님께서 룰 보고 다시 평가해 주세요. 근데 형, 팀 생각하지 마고요. 근데 봐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진짜 이거 보세요. 하나하나 꺼내서 진짜 자기 소품으로 면봉을 보세요, 면봉. 아기자기하게 한 거냐, 저거는 너무 쉽게 저렇게 그냥. 아, 근데 MC, SMC. 제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저희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왜냐면, 딱 봤는데 나 여기서 좀 감동 먹었어. 아, 오늘 MVP. 여러분, 저의 왓츠인마이백입니다. 저 여기서 이런 티테일한 거 보고. 이거, 이거, 이거 봐봐. 내 티야. 이건 인정해 줘야 돼요. 이 알약까지 썼거든요? 근데 면봉은 누구 거야? 야, 면봉이 써놓고 너무. 이거. 면봉 인스턴트 따줘야 돼요, 이거. 면봉은 다시 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쓰면 안 되지? 써도 돼, 써도 돼. 그럼 저희 입구소가 2인 건가요? 네, 입구소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정의를 승리한다. 노랑을 배제하지 않는다. 자! 자! 저희 총각이 준비한 게임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와우! 예쁘다! 옳게! 그럼 최종 결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끄소! 160점! 와우! 자! 남대문! 빡쳐! 와우! 와우! 역시! 6대5인데도 불구하고 참 처참하네요! 와우! 와우! 뭐야 하나야? 근데 진짜 수는가 봐! 주찐이야! 우선 우승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야! 축하합니다! 축하해 얘들아! 자! 이렇게 다섯 명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겼는데 양주 꼴랑 하나 받았는데 네! 소감을 한 마디 들어볼까요?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오늘 이걸로 한번 모두 다 적셔 봅시다! 적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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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는 어디 있어요? 어쨌든 우리 다섯 명에서 힘을 합쳐서 160점이나 얻어내서 팀워크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팀워크가 진짜 좋았어! 축하해 드립니다! 축하해 드립니다! 우리 과들이랑은 좀 친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다른 과들과 이렇게 모여서 힘을 합쳐! 이기니까 더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오늘 이긴 것은 바로 내의 이거! 너의 이거! 나는! 뭐야? 그거 뭐야? 저희 팀이 이긴 것은 바로 Q에 엄청난 환영이 있어서 그렇죠! 맞죠! 맞죠! 일단 이렇게 시너지가 좋아서 좋은 베스트 브랜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새 한국말을 내셨는데 많이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어! 알려드렸어!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품이 있으면 벌칙도 있잖아! 그렇죠! 승리한 입구조 여러분! 따뜻한 말과 뽀뽀를 받고 싶은 학생을 지목해주시면 되는데요! 한 명만 받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자유예요!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난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아! 전혀요! 저는 입에다 뽀뽀해주고 싶어요! 아! 그건 싫어요! 당하는 게 싫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받는 것도 우린 승자니까 가벼이 진짜 한 명이 몰빵해서 받든가 이렇게 설명해도 되죠? 우리의 마음? 그럼 너희 팀이 알아서 해! 우리가 알아서 하자! 안 내어진다! 그래! 난 해주고 싶다! 난 먼저 할게! 하지 마! 이러지 마세요! 센터에서 해주세요! 가자 가자! 합시다! 그럼 저부터 할게요! 아! 하지 마! 큰 거 옵니다! 큰 거 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요? 불태워야죠! 하지 마! 위하여요! 위하여요! 아 근데 잠깐만! 술게임 한 번 할래? 좋죠! 난 우리들의 의리를 한 번 체크해보고 싶어 안 내어진다! 가위바위보! 좀 해봐! 안 내어진다! 가위바위보! 나 지금 아르헨티나랑 프랑스보다 이게 더 재밌어! 의심인데 왜 이렇게 재밌어? 와! 진짜! 이거 왜 준비했어! 난 먼저 해! 먼저 해? 먼저 해? ㅎㅎ 다시 해?